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안 펴도 다 외우는 구절이니까 그래도 우리 스크린을 바라보시고 성경책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할렐루야 7월 한 달 저는 제자의 삶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께 제자 제자 제자가 무엇인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를 잠깐 동안 토핑만 지나가면서 여러분 먼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제자의 의미가 뭐냐 단어적 의미가 무엇이냐 그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으로 얘기하고 대답을 알았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나 내추럴하고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 해답을 놓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해답은 뭐라고요?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특별한 목적이나 특별한 임무나 특별한 사명을 가진 교회에서 구별된 사람 파송받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나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든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다른 짓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예수를 붙들어다가 그 길을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의 출생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어떤 제자반 성경 공부를 딱 여러분이 완료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제자가 되는 것인가 그건 보강이고 수업이고 훈련일 뿐입니다 제자의 탄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성령으로 시작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 예수의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제자가 아닙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주변에 있는 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세 번째 질문 있죠 제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제자는 뭐 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게 사명이에요 제자를 삶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제자 삼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닭은 계란을 잘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얼른 잡아먹는 게 제일입니다 사명입니다 제자를 생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계속 이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저를 보시죠 제자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나 그 속 안에는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이 진짜 제자인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달고 이런 식으로 딱 틀에 맞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의 딱 외울 수 있는 그런 법칙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완전히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제자의 내용이 뭐냐 제자의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은요 오늘 주제와 똑같습니다 제자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겁니다 올려주시죠 제자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제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답을 이야기하고 풀어갑니다 저를 보시죠 믿음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시작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제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속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11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또한 상주시는 이슘을 믿어야 할지 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가 잘 알면서도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믿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어느 기독교 단체를 제가 비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저도 그 지적에 저도 동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구원의 교리라는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 되는 겁니다 길거리 가다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잠깐 저에게 5분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서 그거를 쫙 읽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하세요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저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 당신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오늘 구원 받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IT에 갔는데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한 300명 정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 300명의 젊은이들이 쫙 흩어져가지고 그 조그만 교리 책자를 가지고 안되는 끄레오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앉혀놓고 쫙 읽고 마지막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다 당신은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난 너 몰라 나는 너 몰라 이 얘기예요 아니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이 뭐예요? 성경을 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신을 내쫓았습니다 와 대박 문제는 그는 믿음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은 안 해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 제자 속에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뭐냐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본질적인 여러분 그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더 큰 실수는 무슨 실수라냐면 시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외워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시브리서 11장 1절 뭐랍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주 딱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최소한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저 내용 압니다 저건 믿음이 뭔가를 설명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역사되게 할 것이냐 그 얘기죠 저것이 믿음의 정의는 아니에요 저것을 믿음의 정의로 우리가 믿으면은 아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뤄내면 되는 거로구나 믿음은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는 도구로구나 딱 그렇게 그냥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시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외워가지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엄청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여자가 어느 남자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여자가 저 사람은 내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난 미십니다 주여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다른 사람하고 이미 결혼했어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집에 가보니까 냉장고에다 크게 써붙였어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내 자녀가 대학에 좋은 대학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걔는 죽으라고 공부를 안 해 믿음은 시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거냐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잘 들으십시오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마어마한 게 나올 줄 알았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믿는다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믿음의 정의는 아닙니다 뭘 믿는데요? 당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이상 이거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제자의 여러분 알맹이 제자의 내용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라고 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사건입니다 사건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아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예수님으로서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진리와 생명으로 가지 않고 소원과 정성 싸움으로 가면은 그건 여러분 미단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뭔데요?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 게 예수예요 예수의 무엇인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정의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정의가 뭔데요?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길은 뭡니까? 진리와 생명이 가는 방향이 길이다 예수의 길 나는 진리고 생명이야 그것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안에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이 제자의 내용물입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합니다 한국의 종로 이가의 쪽집게 강사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하나하나 정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공식은 뭡니까? 믿음은 진리 플러스 생명입니다 진리 플러스 생명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믿는 게 여러분 때거지 쓰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누가 정성 싸움으로 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이뤄냈느냐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은 시절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고 해나면 나는 진리와 생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길로 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 길은 진리와 생명이 가는 길 진리와 생명 시작 진리와 생명 내 안에 한쪽에 진리가 있고요 하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인류 역사의 모든 해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오늘의 삶 영과 육과 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 죽은 다음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문제 위에 문제 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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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답이 뭡니까? 해답이 뭐예요?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해답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난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생명은 뭔데요? 사람답게 사는 게 생명이에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게 생명입니다 생명력 이겁니다 생명력 역동성 있게 여러분 자꾸 반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은 진리와 생명이에요 그것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넌 제자 아니야 나를 수십 년 따라다녀도 진리와 생명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관하여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르짖는 진리, 생명 이것이 진리다 믿으시면 아멘하시죠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초등학교처럼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해답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은 내 안에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자의 외모는 뭐냐 그 얘기입니다 제자의 외모 진리와 생명이 있으면 그 진리와 생명이 안에서 어떻게 밖으로 표출되어지냐 그 얘기죠 저는 우리 열방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방교의 사람이다 저에게는 예수가 있다 저 안에는 진리와 생명이 있다 그거는 여러분의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야 돼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 우리의 외모에 나타나지는 거 진리와 생명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 뭡니까? 해답은 뭐냐면요? 거룩입니다 거룩 다 같이 시작 거룩이에요 거룩 이것도 다시 다시 또 제가 좀 깨기를 원해요 거룩은 저를 보세요 내가 죄를 졌다 안 졌다 이게 여러분 거룩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윤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졌다 안 졌다 쥐라게 회개해서 내가 회개해야 될까 반납이 생각해 보니까 없는데 자꾸 목사님 회개하라 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그거의 거룩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안 쥔 것이 거룩이라면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에 거룩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의롭게 사는 사람들 법 없어도 사는 사람들 세상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 다 거룩한 겁니까? 그러면 그 얘기예요?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는 제자의 외모에서 풍기는 거룩은 아 저 사람 죄를 정말 안 쥐 이 차원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인터넷 방송으로 나가고 저에게 또 무슨 또 공격적인 전화가 올지는 모르지만 캐톨릭은 정말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해요 교황이 죽고 나면 꼭 성인식을 거행해 버려요 성자로 취급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성도가 죽으면 다 성자예요 우리 모두 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왜? 우리는 죽고 나면 더 이상 죄 지을 게 없어요 우리는 아멘? 죽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죄를 져요? 우리가 죽었는데 무슨 더 우리가 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성경에서 에베소서 말하기를 영화로운 죽음을 맛봤다 시작! 영화로운 죽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이 있는 자가 죽었어요 영화로운 죽음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영화롭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다 영화로운 죽음을 맛본 자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죄악과 싸워야 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죽는 순간 모두 다 성자예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몇 사람은 불렀다가 성자식을 따로 해? 팔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저분들은 너무나 잘 아셔 여러분 거룩이 뭔데요?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열방교회 사람들 우리 제자들 우리 안에 비춰지는 이 거룩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거룩은요 맞냐 틀리나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이상일 것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으로 죄를 지은 상대를 물고 뜯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거룩을 잘못 알고 있으면 칼이 막 10%입니다 오래 믿을수록 칼이 10%예요 그래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은 막 가책없이 정주해 버립니다 유대인들처럼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저를 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안 지니까 너도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풀어나갈 겁니까 여러분 얘들아 나도 죄 안 지니까 너희도 죄 짓지 마 그런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룩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God is love God is love 시작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사랑이 나타나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는 게 거룩이에요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뭐가 나타나든지 저 사람 죄 안 졌어 네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이 거룩을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여러분 정리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제자의 외모가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원해요 첫 번째입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시작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것 다시 한 번 시작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이나라고 얘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God is love 사랑과 포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포용 시작 사랑과 포용이에요 사랑이 나타나고 포용이 나타나면 저 사람은 거룩하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랑이 없이 맨날 정죄와 비판과 칼 같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말이야 바로 말이지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피를 흘리고 정죄하고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율법을 능가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웬만한 법을 넘어갑니다 포용력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사랑과 포용력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나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자기 독생자들 예수라는 그 명칭으로 그분 자신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면 포용하시고 사랑하셨으면 그들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인내하면서 십자가에 사랑해서 마지막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를 사랑과 포용 정말 저분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정말 거룩하시다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담는 것은 뭘 담는 거냐면 사랑과 포용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추구합니다 저를 보시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정죄로 사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한 맞다 틀리다 이것이 거룩이라면 그걸로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거룩하게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막 태어난 애를 갖다 놓고선 똥오줌 싼다고 회처리로 때리면서 맞냐 틀리냐 너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라 그래가지고 걔가 거룩해지던가요? 사랑구시라던가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포용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오그래픽 채널 보면 너무나 여러분 은혜되지 않습니까? 저는 TV에서 외국 채널 지오그래픽 채널만 봅니다 이상해요 소들은 새끼를 낳으면요 5분 만에 일어나서 걸어다녀 5분 만에 일어나가지고 몇 번 머무진 다음에 그냥 걸어다닙니다 양들도 돼지도 다 동물들은요 우리 엄마들 애들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태어났는데 한 10분만 목욕시키고 나니까 혼자서 막 걸어다니고 얼마나 좋아 아 이거 24시간 데리고 안고 살아야 되고 막 똥오줌 다 가르쳐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렬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5분 단단 걸어다니고 여러분만 돌아다니고 해보십시오 사람은 최소한 1년 이상은 부모가 안고 크게 만들어 놨어요 사랑으로 부모의 체온으로 부모의 심장으로 스킨십으로 부모의 호흡 부모의 냄새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안고 키웠느냐 그 얘기입니다 요즘에 비극에 애를 낳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맡겨버리고 직장 다니는 거 참 여러분 나중에 가서 먼 훗날에 보면 너무나 큰 갭을 가져옵니다 할머니들 절대 에봐주지 마세요 절대 에봐주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 제가 정말 심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랑을 먹고 돌봄을 먹고 자라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죄의 카드 가지고 이것이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다 그렇게 가지고 교회가 한순간에 거룩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여러분 어떤 단체나 우리 모두 다 사랑과 포용 사랑과 포용 그거 가지고 페이스북에 보면 정말 대통령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통령을 이 자식 저 자식이라고 그러고요 정말 비극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 한 사람 줘보세요 자기는 할 수 있나 일단 어떻게 됐든 민주주의 반식으로 뽑았으면 일단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대통령으로서의 호칭을 써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가 인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투표하면 되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들 거룩은 칼 갖고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율법 앞에서 의의는 하나도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를 보세요 강력한 칼로 자녀들을 가리킨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요 너무나 율법의 칼이 강력한 가정은 특징이 뭐냐면 애들이 거짓말에 능통합니다 속임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환경에 대치하는 그런 처세술이 굉장히 들어갑니다 왜? 부모가 너무나 칼질이 예민하기 때문에 부모가의 칼이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그 칼을 피하기 위해서 애가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칼이 너무나 예리하기 때문에 까딱하다가 죽기 때문에 부모들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그것이 강직한 교육이라고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포용 사랑과 포용 그러면 잘못해도 내깔 해둘까요? 아닙니다 누가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잘 쓰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사랑과 포용력입니다 사랑과 포용력은 여러분 제자의 자세입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추권합니다 여러분 누군들 칼 같은 이야기 못하겠어요 누군들 맞는 소리 못하겠습니까? 누군들 예리한 이야기 못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너무나 예리한 칼을 많이 맞아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너무나 강력한 집안에서 애들의 탈선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의 가정에서 탈선하는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두 번째 거룩은 뭐냐? 결론입니다 두 번째 거룩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 저를 보시죠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 아! 하나님의 공의!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제자의 외모로 나타나야 될 겁니다 저를 보시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뭐냐 이걸 신학적 용어로 풀어가려면 너무 어려워요 저는 굉장히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와! 하나님 대박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게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와! 어떻게 이렇게 기묘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와! 정말 대박이다 우리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 내 상상을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대표적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를 죽여요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예수를 잔번에 죽여버리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나니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이면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이나 이 유대인들의 법에 대해 헛소리할 인간을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죽였어요 다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니깐 사람들은 다 놀라버렸습니다 와! 대박이다 더군다나 그분은 찾아다니면서 제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제자는 놀랐습니다 와! 대박이다 그게 뭐냐면요 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로구나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로마 군인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크리스도 마지막 운명하여 죽는 그 순간까지 옆에서 시체를 확인하고 지켰던 로마 군인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 군인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건 게임이 끝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그럼 제자들 저놈들도 다 미쳤구만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마리아가 그랬으면 지가 낳은 아들이라고 마지막 헛소리하네 그런데 예수를 죽였던 군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여러분 확인사살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칠언도 위대하지만 그 로마 군인이 한 말이 위대한 거예요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즘 말로 대박이다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거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내가 나타나려고 애쓰다 보면 싸움밖에 안 납니다 나하고 안 맞는다고 여러분 혈기를 내다보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가요 내가 다시는 내가 교회 가나 봐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안 나타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저를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진리와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는 의와 생명이 진리와 생명이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남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엄변술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저께 힐링 보이스 누군지 모릅니다 한국의 청주에 계신 어느 권사님이 두 달이 거쳐서 제 힐링 보이스를 보시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온 게 아니라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손자 이름으로 우물을 파고 싶습니다 목사님 얼마를 헌금하면 되나요 누구십니까 제 친구의 친구 누구누구 통해가지고 목사님의 힐링 보이스를 읽고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직접 대면하라고 카톡 친구를 연결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얼마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1호 2호 우물 팠던 영수증을 제가 그대로 카피해서 보내드렸어요 송금했던 카피용지를 9,000불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도 있지만 대충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 손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인슐린이 과다하게 나와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얘는 당뇨병 환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당뇨로 시달리면서 그 핏덩어리가 하루에 세 번씩 가서 당뇨 주사를 맞고 혈당을 조절하고 약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9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힐링 보이시를 읽고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손자 내 손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고 싶어요 내 손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념하고 싶어요 지금 이 자식 지금도 하루에 세 번씩 주사기로 살아가고 그 혈당을 조절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정말 가슴이 막 메워져요 예 그랬군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돈 없어요 그만큼 돈이 없어요 근데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만들게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카톡으로 권사님 빨리 필요 없어요 천 원씩 하셔도 괜찮아요 천 원씩 하셔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9,000불 되겠죠 뭐 그거 맞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권사님 손자 이름이 뭐예요? 홍민우입니다 그래요 권사님 나 새벽 기도 시간마다 내가 네 눈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지금 의물이 문제가 아니라 난 권사님의 그 마음이 나는 너무나 감동이 돼요 내가 감동할 때 하나님도 감동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권사님 내가 민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게요 새벽 기도 시간마다 그 핏덩어리에게 하루에 세 번씩 여러분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을 조절하려면 걔는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까요? 권사님 내가 기도할게 괜찮아 9,000불 천천히 보내도 돼 권사님 죽기 전에만 보내 육호 우물은 무조건 걔 이름으로 팔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나는 그 카톡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아프리카로 보내줬어요 선교사님 이거 알아야 돼 우물은 이렇게 해서 파지는 거야 성도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보내지는 헌금 그것 때문에 한 마을이 다 예수 믿고 한 마을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는 어저께 앉아가지고 한번 계산해 봤어요 선교지에다 전화해가지고 메릴랜드 열방교회 아프리카 카메론에 있는 교회 인도네시아에 네 개 교회를 세우고 이번에 어느 분이 보내준 헌금으로 보내서 짓는 다섯 번째 교회 이런 교회를 통틀어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보니까요 열방교회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이 2,800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열방교회 몇 명 모이냐고 물어보면 2,800명 모인다고 그래요 여기에만 모여야 여러분 열방교회냐고요 그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카톡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동영상을 보냈는데 열방교회 이름도 발음 잘 못해요 못하면 어때요 열방교회 모르면 어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물이 터지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들이 다 집단적으로 개종하고 집단적으로 다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보면 뭡니까 여러분? 거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의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우리 열방교회 의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이 지구의 한쪽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의의로 나타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제자예요 제자라면 우리는 믿음의 우리의 안심입니다 그 믿음은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 믿음은 밖으로 표현될 때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거룩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길 이 정성의 길 여길로 걸어가며 실족하지 마시고 올바른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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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